이 스틱을 활용하는 건데요 지금 저는 잔디 위에서 있지만 연습장에서도 이와 같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벽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얼리 익스테이션을 없애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연습 드릴이에요 이 스틱을 왼쪽 힙에 맞물리게 어드레스를 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할 때 얼리 익스테이션이 나오면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이 생기면 무조건 얼리 익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때 왼쪽 힙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 스틱을 누를 수 있게 다시 백스윙 다운스윙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샷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그리고 마지막엔 샷 자 다운스윙